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2024 DMZ 생명평화술례를 진행합니다. DMZ 평화술례는 29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시작으로 21박 22일 동안 임진각 평화의 종과 대광리 평화센터, 한국 DMZ 평화생명 동산을 거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걸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은 종교 사이의 경계를 넘어 사상과 생각의 다름을 넘어 생명과 평화를 향해 분단에선 DMZ 위를 걷는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술래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